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초, 중, 고교 다문화 학생이 1년 새 8.6% 늘었고 다문화 학생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국내 전체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총 인구의 15.8%를 차지했습니다. 2060년 청소년 인구는 1980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각종 국가승인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재분류해 25일 공개한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은 16만 58명이었습니다. 전년 14만 7,378명보다 8.6% 증가한 수준입니다.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69.6%로 11만 1,371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21.2%로 3만 3,950명, 고등학생 8.9%로 1만 4,308명 순입니다.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2013년 5만 5,780명의 3배에 가깝습니다. 전체 초중고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%로 2013년 0.9%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